첫 공연으로 아리랑이의 본양이 문경에서 활동 중인 문경실 학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곡은 문경세제 아리랑이고 뮤지컬 그리스 사립곡 내들리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아리랑 고개로 활용을 넘겨주소 문경세제의 외박달나무 홍두길 황망이들로 갈아간다 아리랑 고개로 활용을 넘겨주소 아리랑 고개로 활용을 넘겨주소 나를 넘겨주소 은경세제는 외박달나무 아리랑 고개로 활용을 넘겨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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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고개로 활용을 넘겨주소